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가락 뻗어서 이제 뒤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뒤쪽도 봐주세요 네, 다음뒤쪽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세요 다음뒤 손으로 봐주세요 왼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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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요 왼쪽, 시선쪽 밑으로 아래쪽으로 가르세요 다음뒤 손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르세요 다음뒤 손으로 가르세요 다음뒤 손으로 가르세요 왼쪽으로 가르세요 왼쪽으로 가르세요 왼쪽으로 가르세요 네, 감사합니다 여기 몸 풀어서 한 번만 왼쪽으로 가르세요 왼쪽으로 가르세요 왼쪽으로 가르세요 네,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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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